다은쌤의 출력물 세트 세트 딱 2분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가 들었냐면요 이렇게 출력해서 한 번에 움직이는 삽질 중 사인 하나 들어있고요 칼라차인지 해가지고 투칼라로 되어있는 사인입니다 얘는 하얀색은 한 번에 출력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미니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포장마차 의자와 책상 그리고 잔까지 해서 편의점 혼술샹 세트에도 하나가 들어갑니다 미니 주전자 실크플라멘트로 뽑았고요 서포터 없이 이 방향으로 출력됐습니다 다육이한테 물 줄 때 딱이고요 충분히 벽 두께를 두껍게 해서 뽑았기 때문에 물 담아도 상관없습니다 미니 모카포트입니다 세 개 모두 다 실크 필라멘트로 출력이 되어있고 이렇게 열리고 얘 역시도 분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물 담을 수 있게 충분히 벽 두께를 두껍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여기에 물 좀 담아주고 이쪽에다가 절화 해가지고 미니 꽃병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진짜 하리보가 들어가 있는 대형 곰젤리 모양 하나고요 민킴의 주름 작품 두 개도 들어갑니다 얘는 실크필라멘트로 출력이 된 다용도 상자 연필꽂이입니다 이 윗부분을 살짝 만져보면 말랑말랑할 겁니다 중간에 만지면 중간 부분은 깨질 수 있으니까 이 위에만 살살 한번 만져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출력물 세트 세트에 들어가는 출력물 출력 시간만 생각한다고 해도 여기 있는 거 모든 거 출력한다고 했을 때 20시간은 기본으로 넘습니다 다양한 필라멘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실크필라멘트의 출력물이 궁금했던 분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딱 두 세트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메일 주세요 포기해 주세요 프라이드 엎드려면 칼불기 크 paints 파우더 마일리 파우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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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